complain 일이요 칭찬 긴장해 낙하 모여행포가 안 돼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공연하는 것에 대해 협약에 대한 규칙 그리고 다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 공연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는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제가 가사지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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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한번 잠깐唱吧 아멘 예전한 손님의 손님의 손님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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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